그 놈이 니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? 우리 건물 니 아빠 병원에서 우릴 다 쫓아낸 인간이야 그 인간이 그 놈 포기해 절대 안 돼 선우한테 손 올라가면 오늘은 정말 당신 죽고 나 죽고야 알아서 해 얼른 죄송합니다 해 선우야 윤박사한테 고맙다고나 해 윤박사? 윤박사 내일 밥 먹으러 오는 일 없었으면 니 얼굴이고 어디건 간에 하나도 안 남았어 알아? 아버지 저 아 말도 하지마 말도 하지마 아버지 저 그분하고 결혼 안 옵니다 뭐야? 그분하고 결혼 안 합니다 저 니가 겨이 한 대 얻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? 백대를 때리셔도 안 합니다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어우 여보 안 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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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쇼 그만하고 일어나 아버지 니 엄마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? 내일 윤박사 왔을 때도 이런 식이면 앞뒤 사정 안 봐줘 알아서 해 내 옆에 냉네 어머 들었지? 내일 또 이따 이 소리를 꺼내면 그때 엄마 쇼도 한 통에 알아? 엄마 좀 살려줘 선우야 어? 우리 아들 착하지 제발 어? 강지욱은 이만하면 마무리가 됐고 얘랑 결혼을 매듭 지어야 다음 단계가 완성이 됐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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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